국회에 대하여 경례 국회에 대하여 경례 국회에 대하여 경례 전자답게 대하여 경례 바로 공격하시겠습니다 빅도공 공격 바로 전자답게 대하여 경례 바로 빅도공 공격 바로 그날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날 연평도의 모든 해정들은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적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처절하게 응징하고 통쾌하게 승리해 국민들과 두 영웅의 영전에 승전 보고를 올릴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박정호 언론 문이 각오의 사벌이 같은